What? W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smile all the time. I actually smile a lot. Whether or not I smile at you.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간지는 한 짓의 알간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잘 웃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잘 웃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웃기려고 의도하는 개그는 잘 안 터지고 의도치 않은 그런 말에 빵 터지는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웃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아 억울해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그는 바로 크리스틴 스티워트입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에게 이런 원망을 많이 받는다면서요? 크리스틴은 사람들에게 웃어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자 크리스틴은 놀랍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없어요. 사실 들은 적 많은데 장난치려고 오버해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네요. 뭐라구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죠? 저 항상 웃고 다니는데? 그러자 진행자도 이렇게 말하며 너스레를 떱니다. 네, 저도 당신이 웃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잖아요. 아, 웃지 않고 있는 모습의 크리스틴이네요. 그러자 크리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잡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건 모델들이 하는 그런 거예요. 잡지에서 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러자 이 사회자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당신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웃음을 선사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요. Hi everybody, good morning! Hi! How you doing? 그러자 크리스틴은 본인의 경험담을 공개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그 비슷한 행동을 했어요. 제가 잡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저 잘 웃어요. 맹세합니다. 제가 잘 웃지 않는다는 생각이 박혀있는 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영어 시사회를 하는 내내 받은 질문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잘 웃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행동했죠. 아, 억지로 과장해서 웃었네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파파라치들이 이러더라고요. 오, 나 어제 크리스틴 웃는 사진으로 돈 좀 벌었잖아. 그리고 50명의 파파라치가 더 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예전에 얼굴로 돌아가게 되셨군요. 자, 여기서 나온 표현. 아까 초반에 나왔던 표현이죠. You don't go out of your way to smile to people. You don't go out of your way to smile to people. You don't go out of your way to smile to people. You don't go out of your way to smile to people. 당신은 사람들에게 웃어주려고 애쓰지 않는다. Go out of one's way. 이 표현은 애쓰다. 나를 희생해서 노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Go out of your way. 를 직역하면 너의 길을 벗어나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나의 길을 벗어나서 억지로 노력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go out of your way. 이렇게 말하시면 무리해서 애쓰지 마. 이런 뜻이 됩니다. 이 표현의 뒤에는 to 혹은 for이 올 수 있는데요. 크리스틴에게 말했던 것처럼 You don't go out of your way to smile to people. You don't go out of your way to smile to people. You don't go out of your way to smile to people. You don't go out of your way to smile to people. You don't go out of your way to smile to people. 이렇게 뒤에 to smile을 붙이시면 당신은 웃으려고 무리해서 애쓰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고 이렇게 for를 넣으시면 I go out of my way for you. I go out of my way for you. I go out of my way for you. Go out of your way. 또 크리스틴은 본인에게 잘 웃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해줬습니다. I actually smile a lot whether or not I smile at you. I actually smile a lot whether or not I smile at you. 저는 정말 많이 웃는 편이에요. 내가 당신을 보고 웃든 말든 말이죠. 자 여기서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 ~~하던 말던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던 말던 즉 웃던 말던 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whether or not 은 whether or not 주어 동사 whether 주어 동사 or not 이렇게 배치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whether or not 주어 동사 whether 이렇게 절대 외우실 필요 없어요. 뭔가 좀 복잡한 것 같고 헷갈린다 싶으면 예문을 몇 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멘붕이 올 때는 그 예문들을 생각해서 어 이건 이렇게 이렇게 썼으니까 나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넣고 뭐 넣고 해서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까요? whether or not I like it I gotta do it. whether or not I like it I gotta do it. 이렇게 말하시면 내가 그걸 좋아하던 말던 난 그걸 해야 돼 라는 뜻이 됩니다. 첫 번째는 whether or not 주어 동사 의 형태고요. 두 번째는 whether 주어 동사 or not 의 형태입니다. 자 천천히 두 번씩 따라해볼게요. whether or not I like it I gotta do it whether or not I like it I gotta do it. whether or not I like it 나는 짓의 알간지였습니다.